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저의 생일이에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미역국을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몇 그릇? 몇 그릇 먹었어요? 한 그릇 먹었어요 한 그릇 더 먹었어요 생일 방송 이거 약간 실수했네 다 시키자 새로 가로 바꿔서 다 시킬게요 아멘 하하하